오늘은 짠찌부르프에서 식사를 하려고 중국식 식당에 먹는거에요 두가지를 시켜봤습니다 하나는 꼬바오쥬리 하나는 세촌리로 사천 불고기 사천 소고기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뭐가 있어요? 수천평 말하면 하나도 없어 그냥 간장 맛이야 간장? 현지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맛이야 그렇구나 남은 한번 먹어라 양념 똑같은 맛이네 비슷할 것 같은데 으면서 양념 같고 양념 같고 그냥 양념 같고 양념UNT 한장 같은 양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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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사람 많게 많다 베베데르 공자, 카페 응, 맞아 베베데르 공자, 카페 응, 맞아 여기서 어떤 장면에서 이 부부 나왔지? 여기? 여기랑 여기랑 사운드 오브 뮤직에 푹 빠져있네 사운드 오브 뮤직에 저 찍을 수 있는거지? 저 찍을 수 있는거지? 네, 드디어 사운드 오브 뮤직 영화의 프랑즈가 되었던 미라벨 경비에 오게 되었습니다 2000여고 있을 줄 알았는데 인사의 오직 대단이 되어 있는 무시 그 방법은 대단이 있습니다 남편에서 대단이 추억 사운드 오브 뮤직 사운드 오브 뮤직 청양고춤 참고춤 이쁜 두 번째 음식은 여기 앉아있어요 식구는 한 번에 못 먹었거든요 식구렴의 바다, 식자, 식구렴의 마늘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춧가루 바다, 식구렴의 바다, 식구렴의 바다 바다, 식구렴의 바다, 식구렴의 바다 다가가 보겠어요 한참을 뒤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참을 찍으세요. 한참을 찍으세요. 한참을 찍으세요. 한참을 찍으세요.